북간도 소재 단체들 볼게요. 대표적인 게 북로군정서군이고 짱은 김좌진이죠. 청산리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거뒀고요. 변천을 보면 중광단이 대한정의단이 되고 이게 북로군정서로 바뀝니다. 다 대종교 단체들의 변천이에요. 하나씩 보면 김좌진은 북로군정서군의 짱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김좌진을 좌로 진격하다. 이런 얘기에요. 해방공간에서 좌익은 어디로 갔어요? 북으로 갔죠. 김좌진이 좌, 왼쪽 좌파로 진격했으니까 북으로 갔겠죠. 그래서 김좌진은 좌로 진격해서 북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북로에서 좌로 진격한 김좌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 실제 김좌진은 좌파는 아닙니다. 그냥 암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게 청산리전투랑 연결하기 위해서는 김좌진, 좌로 진격했다고 그랬죠. 좌파와 청산 굉장히 잘 어울려요. 해방공간에서 좌파, 좌익이 친일파 청산해버린 걸 연상하시면 청산하다. 청산에서 뭔가 강경한 좌파를 연상하셔서 김좌진, 좌로 진격해서 일본 애들 청산해버렸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이 대표적인 장군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장투쟁, 독립운동가들은 대종교 인사들이 매우 많다고 그랬어요. 왜? 독립운동을 하려면 강력한 민족의식을 고치시켜야 되는데 이게 민족의식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민족의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당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독립운동가는. 그리고 대종교는 특히 무력투쟁에 집중을 한다고 그랬죠. 왜? 단군을 믿는데 군에 벌써 군부대에 군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종교는 무장투쟁에 집중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중광단이 대한정의단이 됐다. 북로군정서가 되는 걸 해볼게요. 다 대종교 단체죠. 그래서 중광단에서 이걸 중광을 중간. 중간에 있던 대한정의단을 줄이면 대정단이 되고요. 대정단을 대종교 단체라고 생각할게요. 대종단이니까. 그래서 중간에 있던 대정단. 대종교 단체가 북으로 갔다. 남과 북 사이에서 중간에 있던 대종교 단체가 북으로 갔다. 이런 얘기고. 상황은 이런 거예요. 남과 북이 대결을 하는데 대종교는 엄청 많은 독립군들이 믿고 있으니까 대종교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엔 중립을 지켰어요. 그래서 처음엔 대종단. 대종교 단체가 중간에 있었는데 한쪽을 택하라고 자꾸 강요하니까 중간에 있던 대정단. 대종교 단체가 북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명칭에서 대종교라고 우리가 의미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중광단. 중요하게 빛나는 단체죠. 누가 중요하게 빛나는 단체일까요? 가장 많은 독립인사들이 믿고 있던 대종교 단체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빛나는 단체? 많은 독립인사들이 믿고 있던 대종교 단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한정의단은 줄이면 대정단이고. 대정단은 대종단이랑 글자가 거의 유사하니까. 대정단을 대종교 단체? 이렇게 생각해서 중광단, 대한정의단 다 대종교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한독립군 볼게요. 홍범도 장군이 짱이고요. 봉호동 전투 승리했죠. 봉호동 전투는 홍범도가 승리를 이끌었다. 해서 봉호동을 홍호동이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홍호동은 붉은 오동나무. 그러니까 일본이 흘린 피로 붉은 오동나무 천지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홍호동, 아 붉은 오동나무. 홍호동 하면 봉호동은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한독립군이 홍범도가 짱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대한독립군을 줄이면 대독군이 되죠. 대한독립군을 대독군. 대독군을 대도군이라고 생각할게요. 아 대독군, 큰 도둑이로군. 누가 큰 도둑이었죠? 입이 붉은 호랑이, 홍범이었죠. 워낙 많은 가축을 잡아먹어서 입이 붉은 호랑이, 홍범. 얘가 많은 가축을 잡아먹은 큰 도둑이다. 해서 대독군, 큰 도둑이로군. 아 붉은 호랑이 해서 홍범.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글자에 대한독립단. 이건 줄이면 대독단이죠. 그래서 대독단은 엄청나게 독단적이라는 얘기야. 누굴까요? 당연히 유생이겠죠. 독단적인. 그래서 대독단, 대한독립단은 유생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무 도독부군의 짱은 최진동이에요. 그래서 이 군무 도독부군에서의 핵심 단어는 군무예요. 군무, 떼춤이죠. 그래서 군무, 이거를 최진동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진동군무라고 생각할게요. 진동은 부르르 떠는 게 진동이죠. 털기춤같이 부르르 떠는 거. 그래서 진동, 진동을 군무로 한다. 부르르 떠는 걸 군무, 다같이 떼춤으로 한다. BTX 막 6명이서 부르르 떠는 진동을 한다. 진동을 군무로. 진동, 군무. 이렇게 하면 최진동이 군무, 군무도독부군의 짱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한국민회군의 짱은 안무예요. 그리고 국민회군은 간민회. 이게 대한국민회로 바뀌고, 대한국민회의 독립부대니까 대한국민회군인데, 대안을 빼고, 국민회군이라고도 합니다. 이 국민회군에서 핵심 단어는 회군이에요. 회군이 들어가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군대 중에서. 그래서 국민회군에서는 회군이고, 짱은 안무예요. 이 회군은 강화도 회군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강화도 회군이 뭐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갔다가 턴에서 다시 돌아오는. 턴하는 안무. 모델이 런웨이에서 갔다 돌아오는 안무. 턴 안무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 턴. 아, 회군하는 안무. 이렇게 해서 회군이 있으면, 아, 회군. 턴하는 안무. 해서 안무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무가 국민회군의 짱이다. 대한북로독군부군 볼게요. 이 대한북로독군부는 대한독립군, 군무도독부군, 국민회군. 이거의 연합부대고, 봉호동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죠. 그래서 이 앞서 말한 이 세 개의 단체가 다 북간도에 위치해 있어요. 봉호동전투, 봉호동이 북간도에 있는 거였죠. 그리고 북로독군부, 북로에서 아, 북이 있으니까 아, 북간도에 있는 단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독군부잖아요. 군부나 군단이 있으면 제가 무리군이라고 했어요, 군이. 그래서 무리군이기 때문에, 아, 무리를 이었어? 그래서 아, 독립군 무리 해서 연합단체다. 독립군 부대들의 여러 독립부대들이 있는 연합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한북로독군부군은 홍범도 패밀리라고 제가 말했죠.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홍범도, 붉은 호랑이도 진동 안무, 부르르 떠는 진동 안무를 추더라. 왜? 이 홍호동에서 너무 신나서, 이 홍호동에서 일본 애들이 흘린 피를 보니까 붉은 호랑이도 신나가지고 부르르 떠는 진동 안무를 추더라. 홍범도, 붉은 호랑이도 진동 안무를 추더라. 부르르 떠는 진동을 하는 안무를 하더라. 이렇게 해서 홍범도가 대한독립군을 했었죠. 진동은 진동을 군무로 해서 군무도독부군, 안무는 터나는 안무에서 회군하면 안무. 그래서 대한독립군, 군무도독부군, 국민회군. 이 세 개가 합쳐진 게 바로 대한북로독군부다. 대한북로독군부를 외우기 위해서 홍범도 패밀리. 아, 홍범도, 붉은 호랑이도 부르르 떠는 진동 안무를 하더라. 신나서. 왜? 홍호동에서 일본인들이 흘린 피, 이 붉은 호동나무를 보니까 신나서 홍범도 진동 안무를 추더라. 자, 대한독립군단 볼게요. 이거는 간도참변 이후에 독립운동 단체 연합을 결성한 거죠. 그래서 연합단체, 연합부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군단 혹은 군부 이런 게 있으면 연합단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한독립군단도 간도참변 이후에 독립군 부대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안되겠다. 간도에 있으면 옮겨가자. 해서 소련으로 간다고 했죠. 이 대한독립군단의 짱은 서일이에요. 서일. 어떻게 했죠? 독립부대마다 각 여러 독립부대들이 모였으니까 각 독립부대마다 짱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짱이 여러 명이야. 그래서 누구를 그 여러 명이 짱 중에 누굴 짱으로 하지? 하니까 야, 그냥 서열 1등을 짱으로 하자. 그래서 서열 1등 누구예요? 서일. 서열 1등. 서일이 짱이 됐다. 특이하지만 만주가 아닌 미주에도 독립부대가 있었어요. 그 부대 이름이 대조선국민군단이고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외교론을 주장하고 박용만이 무장투쟁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박용만에게 용마이. 하와이 가서 용마이 먹으라. 네가 가라 하와이 한 거죠. 그래서 용마이. 라임이 비슷하죠. 용마이. 하와이 가서 용마이 먹으라. 그래서 용마이 먹으라니까 열받죠. 그래서 박용만이 하와이로 가서 대한민국민회의 제2. 두 번째. 원래 이승만, 박용만, 안창호가 대한인국민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이랑 틀어지면서 박용만이 하와이에 가서 야, 대한인국민회보다 더 좋은 거 만들 거야. 이러면서 대한인국민회를 대한인을 대조선으로 바꾸고 국민회를 국민군단, 군대로 바꿨기 때문에 국민군단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조선국민군단이라고 하와이에 만들었다.